뭐 하려고 그러는데요? 저 안에 사람들 여긴 뇌피링 둘끼리고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실내 대피링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현주야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놔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이럴 수는 안 돼 얘 바탕 나가야 됩니다 생각해는 대기를 없게 돼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 우리는 반도라의 상자를 열었 뿐이다